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 부동산 브로커인주 강의입니다. 이 비디오가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좋은 기분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오늘은 매력적인 캘리포니아, 라구나, 우주의 2023년 8월 부동산 시장 정보 업데이트를 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래서 구매자이든 판매자이든 이 업데이트는 여러분을 이야기에 끌어들이고 흥미를 끌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자, 바로 숫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3년 8월 현재, 라구나, 우주는 놀랄만한 1.61개월의 재고 공급량을 자랑합니다. 이 숫자는 새로운 매물이 추가되지 않는다면 시장에서 모든 매물을 판매하는 데 걸리는 개월 수를 나타냅니다. 이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재고 공급량은 놀라운 12.5% 감소했습니다. 이는 더 많은 구매자 수요와 번영하는 부동산 시장을 시사합니다. 이제 리스트 2솔드 프라이스 백분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라구나, 우주에서 이 비율은 인상적으로 99.5%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판매자들이 매물을 상당히 원가에 가까운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구매자들에게는 이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저와 같은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 중개인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시장에 나온 매물의 중간 날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라구나, 우주에서 이 숫자는 현재 21일에 불과합니다. 그렇습니다. 매물들이 시장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 멋진 타운의 인기를 나타내며 구매자들이 그들의 꿈의 집을 열심히 찾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매자로서 원하는 집을 확보하기 위해 빠르게 행동하고 경쟁력 있는 오퍼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중요한 숫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라구나, 우주에서 중간 판매 가격은 놀라운 49만 5천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운 내 모든 판매된 매물의 중간값을 나타내며 전체 시장 가치를 나타냅니다. 부동산은 동적인 시장이며 위치 상태 및 기타 요소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셀러로서는 전문 부동산 중개인의 지도하에 정확하게 자산의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올바른 구매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캘리포니아, 라구나, 우주에 대한 이파롤 시장 업데이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었주 강은 헌신적으로 일하는 부동산 중개인으로서 구매자든 판매자든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가장 최신 정보와 뛰어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질문이나 이곳 부동산 시장에서 매매를 고려 중이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개인 투어를 위해 방문하고 싶으시면 위전화나 제 이메일 ouragent at gmail.com으로 시간을 예약해 주십시오. 참고로 본인 태궁주강은 30년 가까운 부동산 경험을 가진 캘리포니아 브로커 면허자로서 현재 라구나 우주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많은 경험과 지역시장의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객이 원하시는 최적의 부동산을 찾아 최대의 고객 만족도를 드리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필요하신 고객님께 언제든 성실하게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연락을 바랍니다. 시청해 주시어 고맙습니다. 귀하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귀 Henriant 강 Born 시청해 주시어 useless 시청해 주시어 고객님께 은하느님께ских 음룹 이들때 시청해 주시어 고객님만 계획해 주시어 가 성실하여